리어카 완판 레전 어머! 5위! 야 이거는 야! 소리 지어요! 이 당시 때 우리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가사들 솔직한 남성들의 취향이죠 요즘 같으면 이런 가사 쓰면 매장 나갑니다 큰일 나죠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들 봐봐요 그리고 저 이거 진짜 잘해요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그래서 오해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오해받아요? 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아 웃으면? 하하하하하 김희철 너무 재밌다 하하하하하 김왕상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리고 또 여기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가 있어요 꾸안꾸라고 하죠 요즘에 저는 진짜 저게 딱 저예요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다음 4위 4위 오 똑같다 그렇지 두 사람은 내 앞을 지나갔지 쨍그랑 이게 이게 중요해요 반쪽 시작 반쪽 반쪽 옛날에 어떤 무대에서는 토투가 세 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고 어 뭐야 황이 형 누나 어딨어 어딨어 그러는데 빰밤 하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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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틀어주세요 아 와 이 노래가 써?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나의 사람들과 가고 싶어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아 황이 형 씨? 우리 뛰어버린 날이든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우리 요즘 아이돌 노래를 듣고 이제 힐링을 얻는 많은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참 옛날 노래도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요즘 친구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어! 어! 아! 아! 안 돼! 더 울어나야 돼 아 이 노래 진짜 안 돼 이건 반칙이야 꺼! 이 노래 진짜 반칙이야 너무 좋아 이거 울어요 진짜 울어요 진짜 울어요 진짜 최고였어 넌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내 곁에 있어달라는 말 하지 않았지 하지만 넌 알 필요 없잖아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너무 슬퍼 눈물 보이지 마 아 이 마지막이 진짜 슬퍼 그리움 때문일 거야 야 이 씨 지금도 젊으시지만 이때는 진짜 미소년이시다 아 방송을 많이 하면서 만성 결절이 와가지고 이비인후과 같으니 옛날 규현이도 이거 수술했었거든 그럼 한 달인가 말 못해서 방송 쉬어야 돼 들어오자마자 나갈 수도 없잖아 잠깐만 어제는 사랑을 야 이 보이지 않는 사랑 가사 속 주인공이 신승훈 형님의 대학 시절 여자친구 이 가수 데뷔 전 만난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가수는 안 된다고 반대라고 그건 진짜 잘못된 거야 생각해 왜 사람의 직업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김민아 씨는? 네 부모님이요? 네 저는 부모님한테 말 안 해요 아 결혼을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한다고요? 아니 이제 나중에 통보 엄마 나 결혼했어 야 정말 보이지 않는 효심이네요 어제는 효도를 오늘은 부르르 근데 효자예요? 네? 효자예요? 네? 저는 처음 이제 SM 연습생 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아 드디어 밥값 하는구나 하하하하하하 네 밥값 하겠습니다 부모님 부모님 죄송합니다 가수가 노래 제목을 따라가거든요 우리 형님이 지금 사랑을 하셔야 될 텐데 이때 안 보였던 사랑이 1991년도에 안 보였던 사랑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거죠 거의 30년 그래서 노래 따라간다고 봐봐요 보이지 않는 사랑 이별 그 후 사랑에도 헤어질 수 있다면 전설 속에 누군가처럼 마법사가 된 거예요 이제 아 그냥 마법사 마법사 그냥 마법사가 된 거예요 막 그냥 아휴 참 아 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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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너 아닌 다른 기억도 지워진다면 지워진다면